전국인시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6평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아마 열공을 다시 시작했을 텐데. 선생님이 앞으로 3번에 걸쳐서 6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6평을 통해서 드러난 수능의 진짜 모습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정했어. 6평 번색. 아 6평을 통해서 본 수능의 원래 색깔 이런 뜻인데 말이 좀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형이나 나형이나 똑같이 확통이 상당히 까다롭게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형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나형은 조금 쉽게 나온 경향은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느껴왔던 시험과는 탄이하게 다를 정도로 미적분의 범위가 좀 좁았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가형 응시생들의 아쉬움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대세가 바뀐 거예요. 확통이 매우 강화됐다는 건 미적 중심으로만 사고하면 절대 안 되고 혹은 나형도 수투 중심으로만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자 오늘은 확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확통 얘기예요. 자 주구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그 확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관식으로 공부해.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확통을 주관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통에 젖어있는 관성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확통은 다른 과목이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 차이가 뭔지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수열이거든요. 수열. 이건 다 6평 문제야. 6평에 나형의 18번에 나온 문제고요. 가형의 26번에 나온 문제네요. 어 나형 문제가 더 기네. 더 어렵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통 출제는 굉장히 많아요. 가형에도 내고 나형에도 내는 문제. 그런데 번호대를 좀 달리해서 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객관식 단답형과 객관식 오지선 대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가나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세트를 데리고 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이놈입니다. 수열의 세트인데 나형에는 객관식으로 내고 등차설에 합의가 나온 문제입니다. 가형에는 객관식이 아닌 단답형 주관식 26번에 냈더니 과연 정답률이 서로 어떠할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어땠을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어떨 것 같아요. 예상해 보세요. 음 저 이거 틀렸는데요.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등차 등비 중에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사실. 자 보세요. 정답률 바로 보여드릴게. 야 나형 친구들이 63%가 맞았어. 그럼 이제 가형 친구들이 같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야 그래도 야 좀 더 뭐 이런 그런 오늘은 가나형이 주제가 아니야.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냈을 때 물론 이제 가형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 기니까 조금 더 정답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주관식이니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객관식은 고르기라도 할 테니까. 그치? 근데 말이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답률이 61%입니다. 이건 보통 이래요. 물론 이제 과목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가형 친구들이 좀 잘하긴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치? 그런데 말이에요. 확통하고 다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확통 보고 얘기하자. 확통도 똑같이 두 문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나형 20번이야.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선지가 있어. 그렇죠? 가형 27번 어때요? 가형 27번. 음 선지가 없어. 그냥 어쨌든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돼요. 문제는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 정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나형 20번 정답률은 58%. 20번이니까 그래도 좀 세죠. 60%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조막과 본 확통. 그 뭐야. 이 문제랑 좀 비슷해 사실은. 약간 줌킬러 정도. 아주 어려운 줌킬러는 아닌데 줌킬러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 58%.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보다는 어려워요. 정답률이 이렇게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가형 27번에 나오는 이 확통 문제 정답률 얼마나 될까? 예스. 34%. 이게 팩트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 나형 친구들이 응시 집단이 바뀌었나? 나형 18번 수열 정답률 63%. 그런데 나형 20번 정답률 58%. 비슷한 난이도로 느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형 친구들 보세요. 어? 수열? 61%. 주관식. 그런데 가형 27번 주관식 34%. 아! 올해 올해 가형 시생들이 확통을 되게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삐익. 가형이든 나형이든 확통은 주관식으로 내면 그냥 아주 그냥 무너진다. 이런 얘기예요. 주관식으로 풀면 그냥 정답률이 수직으로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죠? 현상을 이제. 와 진짜 이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친 시험 맞아요. 여러분이 다 6평에 친 시험이거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알아야. 야씨 이게 틀린 사람들이 지금 66%라는 얘기잖아. 저건 맞았어야죠. 맞으면 이게 4점이 올라가잖아. 4점이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점수잖아. 그치? 이해돼요? 아 왜 그럴까? 자 얘기를 잘 들어봐. 이런 거야. 자 보세요. 수학 과목 중에 수학 과목의 문제 풀이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 수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 있잖아. 이런 과정이 있어. 식 세우기. 식 세우기. 식의 본질은 뭐죠? 식. 식. 식의 본질은 미지수예요. 미지수. 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걸 보통 식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3 더 3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7을 했어. 이게 얼마야 이렇게 부르면. 자 12. 어 14. 20일이네. 이건 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등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식을 세워야지 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식은 사실은 뭐를 내포하고 있어요? 방정식. 그치? 가끔은 부등식이지만 뭐.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치? 이건 수학 문제 대부분이 그래. 야 너 뭐 개념이 이렇게 있어. 등차 등비 수열이 있어.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얘는 무슨 식을 세웠을까? 이런 문제는 무슨 식을 세우죠? SK가 16이니까 공차랑 첫째 항을 이용해서 SK 등식을 만든다고. 등식을 세워요. 또 등식을 세워서 섞어서 연립해서 풀죠. 식을 세운다. 공차가 얼마일까? 첫째 항이 얼마일까를 미지수로 놓고 푼다는 거지. 기하 도염 문제는 식 세워요 안 세워요? 당연히 세우죠. 야 요 길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고길렉스라고 하자. 그럼 다른 변은 삼각비를 이용하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사인코스안을 이용해서 다른 변과의 관계를 막 식을 세우지? 그 식을 세워서 푸는 거잖아. 그치? 미적분은 식 세워요 안 세워요? 아 미적분은 식 안 세우고 암산으로 푸는 사람은 진짜 완전 천재. 완전 천재. 그런 일은 없어요. 식 세웁니다. 그치? 다 식을 세운다고. 식을 세우지 않는 건 산수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산수하고 중학교 때 수학하는 거거든. 수학은 다 식을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식을 세우지 않는 수능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야? 식을 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미지수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계산을 위주로 해요. 산수하는 과목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확통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X라는 거 A라는 거 이런 거 써요? 그러지 않잖아. 아 1, 2, 3, 4가 나와. 1, 2, 3, 4가 있고 4, 4, 3, 4, 5, 6 있는데 3, 2 공통일 때 4가 공통일 때 나눠가지고 그냥 산수하잖아. 산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아 확통은 이게 없네.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잘 봐. 수학 문제를 풀었냐 못 풀었냐는 사실은 여기서 1차적으로 갈려. 야 내가 식은 세웠는데 계산해서 실수. 이런 일은 있어. 식을 세우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식을 세우고 나서 계산하잖아. 계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건데 여기서 실수할 수는 있는데 보통 식을 세우면 풀었다고 느껴요. 식을 세웠으면 아 내가 이 문제 결국 해결했어. 식을 세웠어. 이렇게 되지? 이 과정의 확통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달려. 일단 달려서 객관식을 왜? 이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 왜 애들이 꽤 다 많이 맞았냐 하면 집요하게 선지에 있는 수치들을 자꾸자꾸 이거 뭐라고 불러? 시행착오. 당연히 처음에 안 나오지. 정답이 29분의 17인데 안 나왔을 거야. 딱 계산했는데 분모가 29? 택도 없어요. 분모가 한 68 나왔겠지. 이런 게 나온다고 이상해. 68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 아니야. 어디가 틀렸지? 다시 점검해. 한 번 점검해서 다시 푸는 것도 아닐걸?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너 몇 번 만에 풀었니? 이러면 세 번이요. 잠깐만요. 왔다 갔다. 세 번 만에 풀었니?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29를 만들지? 분모에 29가 있으니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아이고 29가 안 나와. 그러면 58을 만들어요. 두 배. 29의 3배는 뭐예요? 29의 3배는 87이. 87이 나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완전 저 29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 20분 푸는 거지 그렇게.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답이 나올 때 이게 맞나? 아 그럼 다시 역시적해서 그래 이게 조합이었나보다 이러면서까지 답을 낸다고. 그렇게 해서 정답률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객관식으로만 앞으로 확통 내달라고 우리 평가원에 청원할까요? 그래서 확통은 객관식으로만 내주세요 이러면 그 말 그렇게 해줘요? 아니잖아. 주관식으로 나오잖아. 심지어 주관식으로 나와서 20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답을 맞았어. 그러면 시험 잘 치게 될까? 저 문제에다 20분이나 할애했는데 심지어 막 30분 할애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시험 페이스는 이미 다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건 이렇게만 나오건 맞추자 이거죠. 맞출 수 있다고. 맞추려면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자 이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 잘 들어. 여러분 이거 나형 이거 맞은 20번 맞은 이번엔 나형의 객관식으로 나왔지 가형의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어. 자 여기 시험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세모 쳐져 있어요. X 쳐져 있어요. 여러분 맞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지금 맞은 사람에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 세모 쳐져 있어. X 쳐져 있어. 여러분 시험지에 혹은 오답노트에 맞은 학생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을걸? 왜? 본인이 맞았으니까. 어쨌든 맞았잖아. 그치? 그런데 한 번에 못 맞았잖아. 그럼 틀린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최소한. 아니면 이렇게 돼 있든가. 이거는 너무 너무 정직한 건가? 다시 풀어야 할 문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 그냥 이제 이렇게 풀자. 선지 없다고 생각하고 풀자. 모든 확통 문제를 그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 틀려서 채점에서 틀린 거면 이것처럼 그냥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시험 현장에서 주관식으로 나와도 맞추고 객관식으로 나와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맞추죠. 그러려면 문제를 읽고 독해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문제를 읽고 독해를 하는 힘을 길러지 않으면 맨날 뻔하디 뻔한 문제만 맞추거든. 3자 요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일단 시행을 읽어야 돼. 무슨 시행을 하냐. 저건 뽑기예요. 4개 이상 뽑는 거라 어려워. 그리고 색깔과 숫자가 기준이 두 종류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행을 잘 읽어야 돼요. 대상이 두 종류나 있구나. 대상을 8개인데 8개인데 색깔과 숫자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분류하게 만든다고. 시행은 4개 뽑기고 조건. 조건은 같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검정색 2개 이런 조건이거든. 이 3자를 잘 읽고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독해하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확통 정리하자. 확통은 분명히 올해 수능에 아주 숨은 강자 이제 숨은 강자가 아니야. 아주 그냥 내놓으라는 줌킬러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예시문항 봤지? 예시문항의 선택감은 확통에 29, 30에 뭔가를 늘려고 확통은 줌킬러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주관식으로 준비하자. 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풀어야 되고 한 번에 맞아야 돼. 여러분이 무슨 문제집을 풀건 어떤 문제를 풀건 선지를 다 지우고 주관식으로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10개씩 끊어서 한 25번 정도씩 시험을 시간제서 주관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선됩니다. 구체적인 노하우와 구체적인 어론 독해법 이런 것들은 선생님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서 쫓아가시면 더욱 좋고요. 확통은 뭐다? 주관식으로 홍보해서 야, 이제 주관식으로 나와도 야, 나 다 웬만한 그 난이도에 맞게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나 이런 거 다 60% 이상의 정답률로 맞출 수 있어. 아니지, 60% 100% 맞추자. 하여간 주관식, 객관식 나는 개의치 않아. 이런 사람이 됩시다. 알겠죠? 그 출발은 연습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수원대 6평 본속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6평 본속에서